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이제 식물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볕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물 생장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햇볕만큼은 아니어도 생장등을 설치하면 어느정도 볕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식물 생장등을 여러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전구형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바 형태의 식물등으로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의 형태인데요. 2개가 연결된게 있고요. 4개짜리가 있는데 저는 4개짜리는 하나만 구입해봤고요. 이렇게 2개짜리를 구입했어요. 기온에 따라 저는 식물을 계속 옮겨주거든요. 그러다보면 앞줄만 등을 켜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개짜리 위주로 구입을 해봤고요. 이거는 4개짜리에요. 이렇게 바가 4개의 한 콘센트에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절기도 달려있고요. 이 생장등은 나사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파란색 부분 있죠. 거기에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할 거에요. 요즘은 자석 형태도 많이 나오니까 메탈랙에 이렇게 설치할 분들은 자석 형태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 모델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제껴주면 식물이 걸리지 않고요. 모두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등을 하나씩 다 조정할 수 있게 저는 설치를 하였고요. 지금 메탈랙이 2개가 놓여있는 거에요. 앞쪽에도 메탈랙이 놓여있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층간 간격이 지난번보다 좀 넓어졌죠? 층간 간격이 조금 더 좁아야 식물 생장등의 벽 손해를 좀 더 보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요. 벽 손해를 보지 않는 대신에 이 공간이 좁으면 물 주거나 식물들을 감상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5단 메탈랙인데요. 선반 하나를 치우고 4단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아프리카 식물 놓을 거라 하나는 3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장등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지요. 안쪽에는 유묘용이고요. 유리를 제가 지금 블라인드로 가려놨는데요. 밤에 촬영을 하니까 비춰서 불편하더라고요. 낮에는 생장등 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같이 다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고도가 낮아서 이 안쪽까지 햇볕도 좀 들어오고요.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식물이 베란다에 모두 나가 있고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영상을 찍느라고 제가 몇 개만 드려놓은 거고요. 아직 앞쪽에는 식물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식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으면 조금 더 영상이 알쳤을 텐데 일부러 다 옮길 수는 없어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여기에도 아직 선인장 유묘들이 다 들어오지 않고 베란다에 있어서 좀 비어있지요. 여기는 조금 더 간격이 넓지요. 아프리카 식물이 있는 자리는요. 이렇게 식물 생장등을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식물 생장등은 햇빛만큼 강한 벽을 주진 못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웃자랍니다. 생장등을 믿고 물을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베란다에서 재배할 때보다는 물을 많이 줄여서 줘야 해요. 원래는 꽉 차게 여기 놓고도 자리가 모자라요. 겨울에. 근데 다 들어오지 않았고요. 텅텅 비어서 좀 허전하네요. 층간 간격을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식물 있는 데는 이렇게 50cm 정도 되죠? 이렇게요. 근데 합은 높이 있고 식물 높이를 빼면 위에 공간이 25cm 정도에서 30cm 정도 남는데요. 좀 더 좁게 하실 분들은 한 요거보다 한 10cm 더 공간이 좁아도 됩니다. 그러면 식물 생장등에 벽 손해가 없겠죠? 그리고 똑같이 그냥 50cm로 다 맞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데는 거의 꽉 찼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식물에 맞춰서 층간 간격을 맞추시면 되고요. 이쪽 유묘 자리에는 층간 간격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35cm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조립한 거 보여드렸죠? 그때보다 한 10cm 정도 간격이 넓어진 상황이고요. 식물 생장등에 효과를 더 보려면 지난번 제가 조립한 것처럼 그렇게 조립하시면 되는데요. 그 영상은 뒤쪽에서 제가 좀 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느 것이 더 편할지는 재배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저는 식물을 관찰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식물을 키우는 거는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좀 자기 만족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재밌어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눈길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선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멀티탭인데요. 저는 이렇게 기다란 멀티탭을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많이 꼽는 거는 전력을 조금만 소비하는 거에만 가능해요. 식물 생장등처럼 전력 소비가 많지 않은 거에는 이렇게 많이 꼽아도 위험성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유묘에는 등을 4개 달았어요. 4개짜리로 사서 구입을 했다면 저렇게 멀티탭이 큰 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조절기를 한번 볼게요. 왼 아래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시간 조절이 있어요. 2시간, 4시간, 8시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식물 생장등은 낮에 켜놓잖아요. 햇빛을 대체해서 켜놓는 거니까 낮에 저는 8시간으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등에 강약 조절인데요. 4단계까지 있으니까 조절하시면 되는데 저는 가장 강한 벽으로 조절해 놓았고요. 이거는 매일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 전원을 켜서 8시간으로 조정해 놓으면 매일매일 내가 켠 시간에 켜집니다. 한 번만 조정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전에 사용했던 식물 생장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긴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구형이고요. 앞에는 속계처럼 되어 있어서 전구를 계속 교체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석인데요. 굉장히 강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손에 힘을 많이 줘야 떼어지는 자석이고요.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평상 같이 생긴 1단의 식물을 재배한다면 이런 식물 생장등보다 요즘은 스탠드형도 많이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스탠드형이 편할 거예요. 제게 스탠드형이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고요. 식물 생장등은 이런 붉은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꽂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식물 생장등은 지금 여러 개 제가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 제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게형인데요. 제가 한 손으로는 이 집게를 집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두 손으로 해야 집게가 벌려져요. 지금 안 벌려지고 있죠. 힘을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데도 안 벌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각도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등은 이렇게 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전등은 정육전 같은 느낌이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식물 생장등을 이 붉은색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저렇게 하얀색으로 나온 식물 생장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효과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제가 붉은색만 사용해 봐서 사용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이 식물 생장등을 구입하실 때는 빛의 밝기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PPFD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수치가 높은 것이 광합성에 필요한 입자가 더 많은 것이니까 만약에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는 PPFD 수치를 보고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5단으로 조립했을 때 영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식물 등의 효과는 훨씬 좋겠죠. 층간 간격이 좋기 때문에요. 그 대신 식물을 보기가 불편할 거예요. 물을 주기도 좀 불편해요. 긴 대를 이용해서 주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안에 있는 식물도 하나씩 바라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편할지는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요즘 많이 날씨가 추워서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